안녕하세요. 어? 내가 네 얼굴 안 나온다. 네가 좀 이렇게 내려와. 뭘 이렇게까지 해놨어? 이렇게까지 해야지. 어? 아 나 당이 땡겨서 편의점에서 깎아나 좀 살까? 그래. 쓰레기통이 있나? 응. 어디? 나 그만 먹게? 응. 보이지? 렛츠고. 응. 너 말해봐. 너 패딩 안 입지 않았어? 너 어떤 걸 하냐? 아니 나는.. 이쁘게? 아니 아니. 너.. 너.. 근데 내 마음 같아서 이쁘게 하고 싶지. 너는 내가 불을 하지 마. 너는 불을 하지 마. 어? 이거 너.. 어? 코코바입니다. 내 거? 어. 네 코코바. 내 거 아닌데? 아니 그냥.. 그냥 코코바. 이런 게 느낌이 있다니까. 이런 게.. 어.. 이거 작아. 춥잖아. 응. 따뜻할걸? 이쁘잖아. 얼마야? 얼마일 것 같아. 이거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너가.. 스타일리스트가 없어.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다. 어떻게 스타일리스트가 없어. 아직 2년 동안 쓸 적 없잖아. 이제 들어오죠. 1년 반. 바지는 필요가 없어. 아닐 것 같애. 모자 이거 그만 써주세요. 이거밖에 없어. 과장. 이거 뭐야? 그냥 어두운 색이잖아. 어두운 색이다가 그냥 이러고 이러고 들어보는데 아니 이제.. 뭐가 봐야 되는 거야? 신발이 이걸 신지 않아. 이쁘기? NOTHING 부설지않아. 그래? 이거.. 이거 할게. 내가 너..너..너 빨리 하니 사. 응. 그러면.. 구원히 쳐야 해. 붙어있는 비판을 만들어. 나 좀 더... 부설지않아. NOTHING 세고나. 이렇게 이쁘구만. 근데 잘.. 옷들이야 근데 그냥 옛날에 입던 대로 입고 가는 거 보다는 나는 화장실 날 거 같긴 해 그렇게 해갖고 의미도 있고 그러면 너 군대 갈 때는 내가 해주냐? 오케이 그래